제4의 물결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제4의 물결은 틀린다 이거예요. 제4의 물결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 안에 있는 제가 읽어준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재한님 이걸 줄여서 제가 당신이 나옵니다. 제4의 물결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걸어가는데 자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즉 자기 속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당신 당장 해결해 주는 신통자재한님 이 당신을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는 소리도 하기도 하고 알라라는 소리도 하고 전지전능 이런 소리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분 뭐 뭔 소리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불성이다 신성이다 영성이다 성령이다 뭔 소리 하더라도 이걸 보고 한다는 걸 알으라고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재한님 지금까지는 3의 물결은 바깥을 뭘 채워서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오직 바깥을 향해서 쫓아가는 3의 물결은 밖에 행복이 있다 밖에 모든 게 있다고 밖을 향해서 추구하고 구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제 4의 물결은 모든 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내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패러다임 하나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이와 같이 4의 물결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한 차원이 딱 어젯말로 업그레이드 돼서 달라진 삶을 살고 그래서 3의 물결은 최고수가 아니니까 사는 게 힘이 터지지 않고 3의 물결은 다 최고수로 산다고 최고수로 3의 물결은 고수로 산대 4의 물결은 최고수로 산다고 사는 거예요 최고수 세 가지 특징만 알면 나는 지금 4의 물결에 왔나 안 왔나 금방 체크해 최고수는 제일 먼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 두 번째 최고수는 자기한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즐긴다 세 번째 최고수는 손님의 입맛을 바꾼다 그런데 3의 물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은 손님 입맛에 맞춘다고 정신이 없어 입맛에 맞춘다고 그리고 즐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찾아 살라고 아이고 나는 그건 내한테 안 맞아 뭐래 묻겠어? 맨날 자기 좋아하는 거 찾으러 다니고 3의 물결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맨날 싸워서 이기려고 경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의 물결은 차원이 달라요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게 더 잘 된다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사는 게 훨씬 낫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어서 먼저 이쪽으로 사회의 물결을 빨리 선정 가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이쁜 말로 도퇴가 된다 낙오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의 물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은 이미 4의 물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걸 이쁜 말로 바꾸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지금 경쟁력 있는 4의 물결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자기는 준비가 3의 물결 밖에 안 됐으니까 쓰일 데가 없어요 쓰일 데가 덕분입니다 덕분 서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석 오시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axia,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경의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Передине해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구독 approve 구독ожет 친구와 importance 감사합니다.